이번에 발표된 건 킬러 문항이 아니지 이게 진짜 킬러 문항이다 제일 친한 친구 3명 적어주세요 본인 적어도 다 목적고네 친구 3명 있어야 된다 이것도 없다고 하면 그냥 넘어가면 되는데 따로 부른다 일로와봐 산준아 일로와봐 여기 없다고 적었는데 이게 무슨 의미니? 친구가 없다는 거니? 친구가 없을 수 없잖아 선생님한테 한번 얘기해보렴 뭐가 문제니? 또 따로 불러서 고로시 시키고 또 고로시 문항이다 따로 부르는 것도 아니고 공개적으로 불러? 자 13번 산준 어 일어나봐 여기 없다고 적었는데 애들 다 듣는 데서 All I want for Christmas is you 와 뭐야 벌써? 여자가 18살이 됐을 때 It's my birthday to the party Tonight gonna be fun 남자가 18살이 되면 나는 이제 잡힐 수 있어 하하하하 이제 촉법이 아니야 하하하하 나 이제 잘못하면 큰일나 웰시콕이의 한국어 정식 명칭 긴꼬리 웨이스 귀염둥이래 토끼꼬리 웨이스 귀염둥이 귀염둥이 맞지 어떡해 너무 귀엽.. 웨이스 귀염둥이 하하하하 웰시콕이 댕댕이에요 귀엽긴 해 4개의 우정 손절 우정 파탄 게임 마리오 카트랑 슈퍼 스매시 브라더스랑 헤일로에요 파티 게임인데 상대방 때리고 했고자 할 수 있는 그런 게임들이에요 옛날 기억나네 우리 와이프랑 이런 게임 했다가 와이프가 진심으로 빡쳐가지고 나랑 한 이틀 정도 얘기 안 했었는데 하하하하 내가 너무 진심으로 했나봐 그 이후로 나랑 게임 같이 안 하려고 하는 거 같아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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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한 가구 배치를 이은 이상한 다리래요 어떻게 된 거냐 상체가 여기까지인데 다리가 그럼 여기가 무릎인데 무릎 밑에 어디 갔냐 내려가고 있다? 말이 안 되는데 침대가 구멍이 뚫었다는 거야? 아 이렇게 접고 있다 그러네? 되게 어색하네 저 빨간색 그림을 그리니까 되게 어색해 하하하하 여친 어디서 만드냐고요? 그리고 있는 지구짤방 이렇게 넓은데 없겠어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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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가 영화 엘리멘탈 이번에 나온 거 보러 간다고 해서 엘리멘탈 미국에서 망하고 뉴스파 흥행했다고 말해줬더니 그게 나랑 뭔 상관이냐고 하더라 딱히 할 말이 없던데 하하하하 찐따식 화법이에요 하하하하 그러니까 그 뭔 상관 어 그건 말이야 미국에서 어쩌고저쩌고 꿍씨랑 이런 거 어 화법이 그런 화법이다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제가 두 영화를 다 봤는데 엘리멘탈도 정말 재밌었지만 흠 저는 뉴스파 2가 괜찮았다는 하하하하 하하하하 뉴스파 2 진짜 재밌었어 근데 농담이 아니고 엘리멘탈도 재밌었는데 와 뉴스파은 더 재밌어 그냥 둘 다 재밌어 둘 다 보면 돼 하하하하 고향이 순한 시대다 고향이 힘들지? 너만 힘든 거 아니다 우리 집에 있는 강아지도 힘들어해 물공격 제대로 맞았어 빠악 출근 시간까지 회사 가면 퇴근 시간까지 집에 가야 하는 거 아니? 어? 그러네 6시에 퇴근이면 6시까지 집에 가야 되는 거 아님 하하하하 그럼 이제 최대한 멀리 살아야겠네 하하하하 만약에 출퇴근 3시간씩 걸리면 2시간이나 4시에 퇴근하는 거야 저 가볼게요 막 3시에 퇴근해 아침 9시에 왔는데 3시에 퇴근해 갈게요 이거 그만 보고 싶대요 하하하하 그 이유는 뭐냐? 정말 많이 보이거든요 제가 여러분 생각해가지고 많이 안 보는 거야 진짜 많이 보여요 아니 전 정말 열심히 살고 있다니까요 buy one get one free 하하하하 이건 원플러스 원 할 필요 없는 거잖아 하하하하 사내 연애 왜 하는지 알 거 같아 근처에 있어서 그런 거 아닐까? 가까워서 다 개판이라 좀만 친절하게 대해줘도 금사빠 돼버렸다 아 그 뭐지? 조선시대 노미들끼리 정분나는 거 하하하하 자 자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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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 the fuck what the background music with the background music man? Are you leaving headset workout? 아 그니까 헤드셋 리뷰어인데요 아 너네들을 왜 이걸로 해놨대? 예 안올리게 손님이 창고에는 남는 물건이 없냐고 물어볼 때 찾아볼게요 쌔속 ㅋㅋㅋㅋㅋ We create a time machine! Let's travel to the past Nah, I'm cool Go ahead, you go first 네에에에에에에 왜 그럴까 잘 모르겠네요 저는 날이 달린 고양이 넘어트리고 티백링 하는 거 봐 아 너무 웃기네 티백잉 너무 웃긴다 저것도 넘어트리고 또 해? 아아아아 아아 제가 기대했던 거네요 감사합니다 여친 베프랑 잤대요 근데 연구 과제 때문에 둘이 밤새대가 애가 너무 피곤하고 힘들다는 거니 그래서 위로해 주고 걱정해 주다가 자버렸다 자버렸다는 게 같이 잤다는 거야 아니면 같이 그 저거 어? 어? 그 그거 한 거야? 한순간에 실수로 눈빛 교환 잠깐 했는데 갑자기 둘 다 마음이 통해버려서 30분만 엎드려서 잔다는 걸 아침까지 자버렸대 아 뭐야 세라패튼 꼬이고 과제 실험도 다 못하고 어떡하냐 아 개소리야 깜짝 놀랐네 말렙이 된 후 처음 시작한 마을을 방문했을 때 서점 상담 직원이 힘든 이유 그런 녀석보다 내가 더 낫잖아 아자치와 시람무라 싶건 여자끼리라니 말도 안 된다고 주장하는 여자애를 100일동안 철저하게 함락시키는 뭔 개 같은 말이야 이게 내가 연인이 될 수 있을 리 없잖아 무리무리 가로 안에 무리가 아니었다? 가로 닫고 만화판 3권 이렇게 예약할 수 있을까요? 네 잠시만요 네 잠시만요 지금 퇴사해야 될 거 가지고 다른 분한테 물어보세요 저 이제 안 하려고요 직원이 또라이짓 하는 점장한테 항의 못하는 이유 오늘 대타 해달래서 해줬는데 1시간 늦는다더니 1시간 지나도 안 오는겨 그래서 전화했더니 처음 쓰면서 미안 사람들이랑 밥 먹고 있어 이 지랄 내 와이프만 아니었으면 아 와 이거 미친 거 아니야? 저래도 되는 거야? 했는데 와이프 아 마법의 단어야? 와이프니까 갑자기 갑자기 불가학력이 생기는데? 아 막줄 없었으면 그냥 진짜 이건 미친 거 아니야? 했는데 와이프? 초과수당 주시나요? 초과수당은 오늘 고생했으니까 오빠 나 씻고 올게 야근하자 야근 이름이 숭아라면즉 플랍으로 해 청춘돼지 부타 야로라면 코노야로 이새끼 돼지새끼라면 부타 코노야로 라면 이름이 부타 코노야로야 여기 돼지새끼라면 하나 주세요 손님이 돼지새끼라면? 시키셨죠? 캐릭터의 동물기를 달고 싶은가요? 제가 전문가라고요? 아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제대로 찾아왔습니다 일로 오세요 스파이더맨의 폭력성을 알아보기 위해 정치를 폭로해보았습니다 아 야발 뉴욕 시민을 위해 일하고 있었는데 미치겠다 하하하하하하 구글 크롬 설치 프로그램 취소하기 전에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하하하하하하 아니 버튼 눌렀는데 왜 취소가 안 돼요? 포카칩이 비싼 이유 깨끗이 씻은 감자는 기계를 뱅금뱅글 돌며 껍질을 벗긴다 기계가 닿지 않는 부분은 수작업을 통해 싹을 잘라낸다 얇은 칼날을 통과해 1.2 1.4mm의 두께로 예쁘게 기름 속에 투하한다 예의한 전문가의 검수 작업을 거쳐 1등 감자칩이 걸러진다 그 다음에 양념옷을 입고요 포장까지 한 다음에 출고 준비 완료 중간에 거르는 작업은 왜 하는 거 야발 꽉 채워두면 못생겨도 불만 없이 잘 먹는데 아동노동착취 유전자 조작 GMO 성... 포카칩 내달라 자 저거대로 하면 안 되죠 네 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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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린 검수 안한 환경파괴 유전자 조작 플랜테이션 2등급 벌크 포카칩 검수 안한 거 벌크로 팔라고 못난이 포카칩으로 팔아 버리지 좀 말고 하하하하하하 만드는 거 공장에서 하는 거 있지? 그러면 진짜 하나도 버릴 게 없더라 그냥 요만한 유리컵 하나 만드는데 들어가는 인력이 장난 아니더라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사서 이렇게 쓰고 쓸 수 있다는 게 정말 감사하더라 약간 이런 걸 보면은 좀 약간 겸손해지는 거 같아 저런 간잡칩 별거 아닌 거라고 생각했는데 과자 되게 막 우습잖아 저런 공정들이 은근히 대단하다 그래서 형은 꽉 찬 포카칩 나오면 안 살 거야? 아 내 말은 그니까 벌크를 왜 안 파냐고 빨리 하하하하하하하하 감사하고 그거는 이제 부자들 먹으라 그러고 벌크로 빨리 내놓으라고 나도 하하하하하하 웨이크업 베이비 아이 피니시드 마이 베이스 인 마인크림 하하하하하하하하 여보 일어나봐 일어나봐 중대사항 나 집 다 만들었어 빨라서 봐봐 하하하하하하 마크 집 완성은 중대사항이다 스파이더맨 영화가 인터넷에 풀렸다고? 벌써? 그 어크로스 드러버 유니버스 그거? 고생했다 2시간짜리 트위터에 올리고 이 새끼야 새끼야 이스턴 캐릭터 해피 버스스 아하하하하 하하하하 웨스턴 캐릭터 앵그리 게임의 미래는 어디에 있다? 일본에 있다 하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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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딴 따 다 나와 하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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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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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우우우우W 우우우우우우우우 Orient 이렇게 하면 아파요. 여기 이렇게 앞으로 땡기면 아파요. 어떻게 하면 되죠? Then don't do that. 그러면 이거 하지 마세요. 이런 게 웃기네. 근데 대부분 맞아요. 한국 빵집들 근황. 영어 잘 모르면 생김새로 빵 파악해야 된다고? 여기 지금 한국 맞아요? 한국 맞아? 앙버터를 앙버터라 쓸 수 없으니 앙버터 소울트브레드 대체 왜? 엄마가 갑자기 결혼은 판단력 부족, 이온은 인내력 부족, 재혼은 기억력 부족이라고 하고 갔는데 먹던 삼겹살 뿜을 뻔했대. 그럼 싱글은 승리자네. 그러니까 스카이린 모드를 누가 만들었는데 이게 뭐냐? AI가 들어가 있는 거야. mpc 마다 마다 마다. 그래가지고 내가 타이핑을 치는 거야. 너 이름 뭐냐고. 그럼 얘가 대답을 하는 거야. 너의 이름 뭐냐고 물어봤는데? 아, you have a keen eye. My name is Rolf, and I serve the honorable duty of... 그냥 대답을 전부 다 AI가 하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mpc한테 뭐 너는 White Run Guard고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명령을 입력해 놓고 이제 물어보면 그거에 따라서 배경을 다 얘기하는 거야. 그다음에 뭐 퀘스트 같은 거 있냐 하면 얘기해 주고 막. 한 사람 한 사람 전부 다 대화를 걸 수 있는 거죠. 좀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재밌다. 어디다 했나 했더니 저기다가 끝이면서 끝이 아닌. 이제 시작이죠. 해킹 과제. 교수님 서버 내 특정 디렉토리에서 파일을 가져가고 가져간 흔적을 남겨놓기였는데. 형은 어차피 그 서버 운영하는 건 대학원생일 거라고 원생들을 포섭해서 패스워드 획득에 성공하고 과사에 가서 수업 조결하고 교수실 열쇠 받아서 해킹에 성공했대. 키보드 따닥따닥 하면서 하는 게 해킹이 아니더라고. 어. 물리도 들어가는 거야. 여러분. 근데 형이 했던 방식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대. 교수님은. 그 전에 3인조가 교수실을 도어브리칭으로 문을 따고 들어가 서버 채로 들고 간 것에 비해서는 훨씬 낫다고 했대. 야 이거는 그냥 강도 아니야? 은행 털어? 이건 너무 물리잖아. 아 근데 교수님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라고 했대. 물리적인 하이스트. 컴공과라고 했는데 사실상 짐승에 더 가까웠다. 근데 교수님이 이런 숙제 내주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 오픈월드 아냐? 남자들 오픈월드에 못 참거든. 이렇게 하다가 재미들리다가 대학원생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에어 야? 아! 나는 뭐라고요? 아! 난 천국에서 온 맨키싱이라고 해. 천국에서 왔게 널 흥분... 안녕? 하세... 요... 보... 자... 자... 어 뭐지? 보컬선생님. 저 이거 상호... 이거 잘 찍고 있는 거 맞나요? 이거 신청하고 싶은데... 자동완성이 왜 이래? 다음에는 엄마 바꿔와라. 다음 수업 때 말...슴...드... 자동완성 좀 이상하네? 무섭네요. 인증능력이 훨씬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뭐가요? 성관계를 많이 할수록 당신의 두뇌는 더 똑똑해진다. 아싸. 인강 들으면서 똑똑해져야 한다. 갯밥공부. 인싸. 똑똑해져 볼까? 여전한 카톡. 딸깍딸깍. 조수석 전용식품이라고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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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쉣... 친구가 차를 샀다? 바로 저거 하나 들고 가져가... 가야겠죠? 그걸 보고 웃고 있어. 아이 재미있다. 아이 재미있다... 자쿠지가 뭐지? 자쿠지? 아 목욕탕 같은 거 반신욕 반신욕 그니까 테스티커를 위한 어... 그러니까 계란 삶는거네 자 조용 네 알탕기계 포항 사우스코리아 어디야 살짝 열받네 아니 우리 태극기만 걸어놓으면 거기가 대한민국이야? 이런 이씨 야 서프라이즈팀 출동 루브르 박물관 보여주세요 스크롤 바의 역사 엘더 스크롤 저는 개인적으로 요거 좀 싫어 이게 맨 오른쪽에 있는게 깔끔하잖아 2012년 최근 거 이렇게 모던하게 근데 여기도 이것도 이것도 이렇게 난 이게 좀 디자이너로 괜찮은데 누르기는 약간 요거 요거 나는 1998년도 제일 맘에 든다 누르고 싶게 생겼어 약간 튀어나와가지고 마치 내가 누르면 얘가 눌릴 것 같은 그런 버튼처럼 생겼어 다른 애들은 좀 안그래 그래서 나는 두번째가 좋은 것 같아 뭔가 눌러줘요 하는 느낌이야 작게 해놓는 거 열받아? 그니까 이거 지금 봐봐 이게 이게 스크롤이야 이게 좀만 더 이게 좀 옆으로 더 나오면 좋을 것 같은데 너무 얇아 그쵸? 최애 PM이라고 친구랑 놀다 올거에요 피임하겠대 I'm 30 아 그러면 어 오케이 딱 그거네요 음 근데 중요한 거 같아요 여러분 요즘엔 또 빠르대 요즘에는 초등학생들이 뽀뽀 뽀뽀한대요 유치원생들이 손잡고 생기고 나는 스무 살 넘어서 손잡아 본 거 같은데 무슨 근거도 없는 헛소리를 아냐 들었어 내가 아무튼 카드라 들었어 마하라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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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라다이스 에서 에서 삼성 파라다이스 파라다이스 삼성 오디세이가 콜라보 콜라보 이벤트 콜라보레이션 이벤트를 를 통 잘한다는데 통해 오디세이 아크 오디세이 아크 토 튼 토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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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부 다 영어잖아 파라다이스 에서 말한글이고 삼성 오디세이 아크 콜라보 이벤트를 통해 오디세이 아크 토큰 을 획득하세요 하하하하 재밌네 한글보다 영어가 더 많아 맞아 종이빨대 플라스틱보다 온실가스 5.5배 더 배출 재밌는점 온실가스는 더 배출하고 분노 스트레스도 더 높아 5배는 더 되는거 같애 이걸 내가 왜 써야되는데 제발 갖다 버리자 뭐야 지가 꺼내 쓰면서 또 자기꺼래 뜯으려면 근데 내가 손을 대야되잖아 인마 백 모스트 포니파이드 미디얼 프랜차이즈 넘버 오 아 그 어 그 저 어 포켓몬이 일단 제일 많구요 아무래도 ip가 세니까 그 다음 무슨 포니 그 다음 동방 프로젝트 같은데 그 다음 나루토 그 다음 소닉 더 해지호 파이널 판타지 파이널 판타지가 좀 인기가 많거든요 해외에서 페이트 DC 마블 뭐 파이어 엠블 엠블 엠블렘 롤 갠신 오버워치 슈퍼마 마블 드래곤볼 제트 마이 히어로 아카데미 월드 오브 어크래프트 아이돌마스터 켄타이 콜렉션은 또 뭐야 젤다 디지몬 스트리트 파이터 원피스 아졸레인은 뭐야 저건 모르겠네 레지던트 리블 애니멀 크로스 파이브나이트 앤 포트나이트 언더테일 데드 워 라이브 아니 왜 이게 쩍어 디웨이가 이상하네 홀로 라이브 블리츠 헤드소나 스타 월 RWBY는 뭐지 뭔지 모르겠네 드래곤 노파 블루 아카이브 아바타 매스 이펙트 유기오 조조 스타폭스 리어 오토마타 헬로바 보스는 또 뭐야 스티븐 유니버스 코카츄 코카이츄 뭐지 킹오버 파이터즈 킹오파 스플래툰 메트로이드 페어리테일즈 주토피아 드래곤 퀘스트 그랑블루 판타즈 타마니안 뭔지 모르겠네요 네온 제네시스 에반게리온 보칼로이드 프레드 나이트 펑킨 톰 레이더 건담 셀러문 데몬 슬레이어 The Elder Scroll 러브 라이브 프린세스 커넥트 The Witcher 프리티큐어 제노블레이드 어드벤처 타임 아크나이트 메가맨 몬스터 헌터 몬스터 헌터 코노 수바 모탈 컴벨 델타 툰 어택 온 타이탄 다크 스톨커 뭐 리칼나노하? 체인소맨 나가토로 사이버펑크 킹블레이드 수지미아 하루히 로블록스 원펀치맨 로블록스? 니지산지 킬라킬 걸스 엔드 판절 팀포 스트라이크 위철 도끼도끼 리터 레이처 콜럽 킴 파스블 테켄 마크 토큐어 애프터스쿨 사우모너 케이온 길티 기어 미스 맞네요 브룰 스타워 인기 순대로 가는 것 같고요 아이피에 힘이 좀 있는 것 같다 근데 이해가 안되는게 몇가지 있긴 하네요 정말 대단합니다 다음에 다시 태어난다면 배우들한테 이정재씨는 배우로 다시 태어난대요 근데 황전민씨는 다시 태어나면 얼굴이 하얗게 태어나고 싶다 황전민씨가 옛날에 배우를 하려고 했을 때 얼굴이 너무 관우처럼 붉어가지고 배우 못한다고 막 누구한테 얘기 들었나봐 근데 지금 되게 인기배우시죠 술톤 그걸 술톤이라 그래? 약간 어 벌건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 난 근데 거기에 오히려 매력이라고 생각하는데 최민식의 대답은? 소녀시대 운전기사 하하하하 내가 볼 때 아가씨들은 너무 운이 없는 것 같아 하하하하 아니 무서운데? 하하하하 아이돌 운전기 타도 괜찮다 그죠? 아이돌을 볼 수 있다는게 하하하하 학생 수업중에 장난치면 안돼요 음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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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똑같고 아 이거 여러분 보셨습니까? 대박입니다 이제 AI가 어이? 그림을 글려주는데 이렇게 막 자글자글 거렸잖아 근데 그거를 저렇게 뭐랄까 좀 안 자글거리게 만들어주는게 또 생겼나봐 자연스럽죠 막 눈이 왔다갔다 하고 막 코가 왔다갔다 했는데 그게 하나로 딱 대박이죠 야 이 정도면 이제 그냥 애니메이션 그냥 만드는 거 아니냐? 그리고 그것만 할 수 있는게 아니고 필터를 계속 바꿔가지고 사람을 또 바꿔버릴 수 있다 보이죠 지금? 여자였다가 핑크색 여자 됐다가 저렇게 바꿨다가 미쳤다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배경을 바꿀 수 있고 그림치 바꿀 수 있고 자연스럽게 사람 얼굴을 이렇게 넣어놨잖아 지금 사람 얼굴이 왼쪽에 있는데 엘프로도 한번 만들어봤다가 진저 머리로 바꿔봤다가 뭐 이런 식으로 헤어도 바꾸고 이렇게 그냥 사람을 찍어다가 바꿀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요즘에 버투버가 그 모델링을 직접 하는 거잖아 사람들 그 모델 만들어서 막 그 힘들게 힘들게 만드는 거잖아요 돈 내고 근데 이제 그냥 내 얼굴을 해가지고 필터 씌워가지고 그냥 실시간으로 2D 애니메이션 버투버가 될 수 있다 아직 AI가 나온 지 1년이 안 되지 않았나요? 이제 곧 지금 1년 되나? 이제 2, 3년 후면 어떻게 될지 너무 무섭다 둥지컷이래 둥지컷 저기 안에 공간이 있나봐 아 있네 어 새가 새가 둥지를 튼다 아득하죠? 가자 쿠키 떨어졌다 세견들 와 했는데 3초 만에 주웠어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겁니다 3초 안에 먹으면 괜찮아요 디보러스 잭팟 AF 미션 컴플리트 웰 던 아임 던 이혼을 축하드려요 이혼 대축하 이제 이혼도 축하하는 세상이 왔다 자 각도가 좀 이상한 거 같아 저기 저기 어 그냥 풀어주는 거예요 어 자자자 유튜브 퀴즈 실사하네 세상에 애기들이 좋아하는 거 다 보였네 허기워기랑 오징어 게임이랑 저 웬지데이랑 다 같이 저거 춤추는 거 나는 근데 이해가 안 가는 게 저거 다 애기들이 볼만한 게 아니지 않아? 요즘 애기들은 저런 게 좋아? 좀 이상하다 디즈니나 피싸 이런 거 좋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저런 걸 많이 봐 애들이 공포게임 되게 좋아한다 그리고 오징어게임도 좋아하고 아무튼 맞아 끔찍하고 잔인한 거 봐 뭐랄까 약간 사람들은 잔인한 거 좋아하는 거 같아 톰과자리도 가만 보면은 유치함 속에서 약간 잔인한 게 있고 뭐 애들 때리고 약간 폭력적인 거 있잖아 우리도 그런 걸 보면서 자랐단 말이야 뭔가 그런 게 아닌가 아내가 남편에게 여보 거기 까마몽주에 있는 감자만 깎아서 감자 반만 깎아서 좀 냄비에 삶아줘요 남편이 한 건 이거는요 와이프 잘못이야 남자들은 기계라고 수동적으로 그냥 시키면 알겠어요 했는데 어? 왜 이렇게 잘라만 아 반만 하라며 반만 하라고 했잖아 정확히 코딩을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이거는 버그가 난 거야 근데 이런 거 실제로 나랑 우리 와이프랑 이런 거 때문에 싸웠어 알잘딱 할 거라고 믿지 말라고 알잘딱 안 된다고 여자들은 남자들한테 흔히 하는 말이 왜 내 맘을 몰라줘? 여자 맘을 몰라줘? 왜 말을 해야 알아들어?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 근데 남자들은 여자가 얘기 안 해주면 모르거든 어? 몰라 근데 얘기를 안 해주는데 눈치채기를 바라는 거야 근데 남자들은 그런 동물이 아니거든? 말 안 해주면 어 막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혼자 삐지는 거야 내가 왜 그래? 얘기 안 해 어 왜 그러지? 내가 뭐 잘못했나?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서로 막 힘들어지는 거거든 이제 물어봐 왜 그래? 그럼 이제 몰라서 물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오 불 속스한 고양이 다 불 속상한 고양이다 B가 맞냐 A가 맞냐 저는 B가 맞다고 봅니다 B가 목이 긴 건 그냥 목이고요 B가 맞다 오 A가 맞네 날아간다 날아강 날라евид car 오 으우우우우우우우W 보트버 갤러리 보트버 갤러리 zugell에서 백수패의 용감 한 놈도 있다 보트버 갤러에서 백수가 뭘로 보이나? 여기서 우리가 다수거든?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깨널룸 방을 잡아라 아주 그냥 있잖냐 솔직히 내 옷 어때? 헉 저런 그래픽으로 게임을 했다니 조상님들 대단 승태가 글 지워 조금 진심을 내볼까? 프리파라 앞에서 무릎을 꿇고 진심을 내려고 하는 30대로 보이는 남자가 영유아 전용 응해 나도 얘기를 하고 신박한 마케팅 휴대폰 구매 시 최신 트로트 왕창 넣어드립니다 아 어머님 아버님을 노린 광고구나 이거 뭔가 있네 어머님 아버님이 어 트로트 다 넣어준다고? 오케이 좋아 부딪히면 안되는 건데 부딪혀버렸어 웃기만 스쳐도 인연이라는데 운전할 때 꿀팁 디디쥬 노우 If you press on the gas and brake pedal at the same time your car will take a screenshot 핸드폰도 그러잖아요 스크린샷 사실 그 뜻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주마등 주마등이 뭐 내리의 빵 인도 서커스래요 방금 팁 준 거야? 아니 저게 어떻게 가능하지? 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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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아니고? 거의 이 정도인데? 발리우드가 맨날 저게 가능함? 하면서 이랬는데 인도는 저런 나라구나 인도 쪽이 좀 중력이 약해요? 이 짓이랄 기생충이 지루할 만하네 그러네요 맞아 중력이 좀 약하고 물리법칙이 좀 달라 근데 저런 거 집에 있으면 섬뜩할 것 같지 않냐고요? 아 그 뭐 리얼돌인가 그건가? 이쁜데? 어차피 마누라도 종종 섬뜩하네 아 맞아요 무서울 때가 있어 아니 기분 좋을 때는 너무 사랑스럽고 내 와이프인데 가끔씩은 좀 한 2, 3일 집을 배우고 싶을 때가 있고 그래요 영국 최대 전쟁 범죄 2차 대전 당시 영국군에 잡힌 이탈리아군 포로 식사 영국 요리 제발 그니까 저기 저기 통 안에 생선 대가리 있다는 거죠? 일부러 이탈리아군에게 포로로 가는 사람도 있다던데 여러분 밥은 뭐다? 중대상이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건데 밥을 생선 대가리 나오고 막 그래봐 실존하는 음식이래요 딥프라이드 버터 버터튀김 버터를 그냥 튀기는 거야? 저거 그대로 혈관에 들어가서 막힌다는 거 아니야 그치? 이건 내 생각에 깬 게 아니고 잠깐 잠꼬대 하는 거 같아 아 쟤는 깰 때 울면서 깨 데이브 더 다이브 정식 출시 기념 넥슨의 개발 역사 팬메이드 만화 본인이 그렸대요 재밌는 거 가져오고 넥슨에서 야생의 땅 두랑고 저게 처음 나왔을 때 좀 넥슨답지 않은 게임이었죠 근데 망했어요 노잼 페리아 연대 저건 또 뭐야? 게임 개발함 망했대 어샌던트 1 정식 오픈 저게 여캐가 진짜 예쁜데 게임 자체가 그냥 짐이 없어서 망한 걸로 알고 있어 던전의 파이터 듀얼 저거 이제 철권하는 사람들이랑 여러 명이서 이렇게 많이 하던데 좀 하다가 사람들이 아무도 안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뭐 밸런스 문제인지 뭔진 모르겠는데 유기했대 아 이번에 없대 나람 다크앤더컬 아 이거는 이제 다시 볼 수 없어졌죠 데이브 더 다이브 드디어 믿고 있었대 나는 더 데이브 더 다이브 있잖아 이거 샀는데 약간 난 후회중이야 아 그래서 환불했구나 하하하하하하 어 나 샀었는데 어떻게 된거지 했는데 환불했구나 어어 사고 1시간 했는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니 재미없는 건 아니야 재미없는 건 아니야 너무 일하는 거 같아 요즘 게임이 다 나한테는 스펠런키 같은 거 아니면 일하는 거 같아 재미없다는 건 아니에요 잘 만든 게임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뭐 서빙하고 바다에서 낚시하고 하는 거잖아 근데 막 그게 뭐 긴장감이 있다기보다는 그냥 일하는 거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랬어요 전 그냥 요즘에 게임들이 다 나한테는 그렇게 다가와 재미없다는 건 아니에요 잘 만든 거 같긴 해 넥슨답지 않아 이런 게임 많이 만들면 좋을 거 같아 사람들이 싫어하는 게 아니야 목말라 해 우리나라 게임 회사가 잘하기를 혼자 잘 노네 approve thank you remove card 하하하하하하하 오렌거 턴 얼마 남지 않은 플라잉 배달 저거 진짜로 날라댕기잖아 저게 저게 공기가 있어가지고 공기로 밀어버려 가는 거야 대박 빠르기도 꽤 빠르네 쉿이 아니에요 진짜 있어 이거 실제로 군인들이 쓰더라고 저걸 몇 억이에요 하나에? 비싸네 오오오오 아이언맨 같아 오오오오 그러게 저걸로 배달 받으면 근데 너무 비쌀 것 같다 그쵸? 근데 저것도 진짜 나중 가면 쓸 수 있을지도 근데 저거 사람이 하기보다는 나중에는 드론이 와가지고 그냥 배달해주고 가지 않을까 드론 배달 아 요즘 너무 무서워 AI가 어 엊그제부터 어제부터 제가 자막을 달기 시작했는데요 유튜브 CC로 위스퍼 AI라고 AI로 자막을 달기 시작했어 완벽하진 않더라고 좀 후방 가면 이상해 혼자서 이상한 말하고 하긴 하는데 그래도 없는 것보다 나은 것 같아서 넣어놨거든요 근데 진짜 괜찮은 것 같아 아 처음에 이렇게 해줬다가 두 번째는 안해줘 모자이크를 뭔데? 뭐하는 건데 지금 남편이 집안일을 하게 된 계기 엄청 세게 때려가지고요 여보 많이 힘들지? 좀 쉬어 조만간 7월달 스타필드 좋은 소식 집앞에서 축제하길래 축제장 가서 스타필드 한글화 점점 봐줄 수 있냐니까 예? 하더니 그게 뭔진 모르겠지만 7월 안에 좋은 소식 나온다 확답받았대요 김복순 경력 20년 피셜이라 확실하대요 거기 스타필드 커뮤니티 가면 지금 난리 났어요 하루에 한 번씩 막 기분이 좋았다가 막 열받았다가 야 그래도 힘만 걸자 막 이랬다가 다 죽여버릴 거야 이러다가 약간 조염병 갤러리 비트코인 마냥 떡상 가자 한 거나 될 거야 이러다가 근데 이제 뭐함? 안 되는 거 아님? 발표 아무것도 없던데 이대로 그냥 안 나오는 거 아님? 이러다가 막 묶다! 약간 무서워요 거기 가면 지금 남자가 남자 손을 잡으면 안 되니 대화하기가 아니고 소매치기 해버렸어요 꺼져 꺼져 도대체 뭐라고 있는 거지? 더 이상 접근하지 마라 맨홀딩해는 좀 이상하긴 하죠 너 뭐야 지금 이거는 판타지건 현실세계건 하면은 주목 날라오죠 내가 하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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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임을 즐기는 중에 엄마가 내 방에 들어올 때 벌컥 방에 들어온 엄마 포인트 오브 뷰 어? 여보? 어 어 어 아냐 어 어 어 어 지금 어 아니 유튜버 보고 있었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소리가 안들리네 로블록스 레드레드 리뎀션 크으으으흐흐흐흐흔흐흐흐흐흐흐흐흐흐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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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회 게임 말하라고 있는데 혼자서 레드레덴 리뎀션2래요. 레드리2. 뭘 좀 안해? 친구? 아휴 흉하다. 좀 끄자 이거 좀. 이거 뭐 재고 랜턴 그 포즈 아니야? 이거? 그냥 보이네. 아 나도 인터넷 좀 꺼야겠다. 당신이 만약에 특수요원이라면 유어 코드네임은? 나는 7월이니까. 이게 뭐야? 오클레? 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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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22일인데 모스 57에 잔태제 냥냥? 여러분 뭡니까? 외로운 코브라야? 외로운 맘모스? 미드나잇 라이온. 비명치는 호랑이. 와스프는 아마 그 꿀보라 아닌가? 일석 6조. 건강에 도움을 주는 공기청정 7학년 블랙박스. 6가지 기능이 하나로. 연료 절감, 매연 감소, 공기청정, 살균 바이러스, 초미세먼지 제거, 블랙박스 배터리 방전, 배터리 재생 기술이 들어갈대. 이제는 차 안에서도 산림욕을. 올겨울 차 내 지독한 잡냄새, 바이러스 세균 없애고 초미세먼지도 없애는 블랙박스. 엔진 출력 향상 언덕길도 쌩쌩이다. 아 블랙박스를 설치하면 엔진 출력이 향상이 돼요? 배터리 방전방지네. 어우 쉣. 대체 어떻게 된거요? 가능한거요? 요즘 병안에 안파냐? 한 마리에 500원이라서 자주 사먹었대. 먹지 뭘 먹어. 조용. 뭐야 이거. 저기서 내릴 것 같은데. 맞네. I need a rich my friend. 호버보드. 마스터 소드에다가 돌 꽂아놓기. 툴리가 황금사과랑 다이아몬드 바람 불어서 떨어뜨리고. 아 개웃기네. 이거 해본 사람만 알 수 있네. 이거 보고 아이패드 들고 골프장 근처 돌아다니기로 마음먹었다. 골프공 맞았대요. 근데 아저씨가 미니값 이상으로 현금으로 바로 줬대. 너무 미안하면서 다친 곳은 없냐 하시면서 게이득. 미니는 당연히 애플케어 플러스 있고 5만원짜리 20장 받았대. 5만원짜리 20장? 아이패드가 어디있더라? 영화 한편 13분 요약본 시민케인 14분만에. 역대급 걸작 시민케인 날 14분만에 요약. 밀량 13분, 허트노커 18분, 컨텍트 15분만에. 결혼이야기 17분. 드라마 요약해주는 유튜버들이 있어요. 근데 솔직히 드라마 요약해주는 유튜버들은 좀 편해. 쓸데기 없는 거 다 컷하고 그냥 스토리만 딱 보여주거든. 뭐 1기부터 3기까지 있으면 그거를 막 40분 50분 만에 끝내는 거야. 그럼 너무 편함. 그러다가 정말 재밌어 보이면 내가 보는 거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요즘은 약간 이렇게 떠먹여주는 걸 좋아해. 굳이 영화뿐만 아니고 게임도. 게임도 다른 사람이 하는 거 요약본 하고 그죠? 영화도 그렇고 다 그렇지. 뭐 여행 가는 거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까먹는 복숭아 젤리래요. 그랬더니 넌 기억할 수 있어 화이팅. 이지랄. 자꾸 뭘 까먹는다는 거죠. 더 심스는 집을 하나 소유하고 있고요. 싱글 셀러리 폼 허스벤 후 디든트 고우 두 컬리지. 대학교를 안 갔다 온 남자 한 명이 혼자 월급으로 가족을 다 매개 살린다 이거죠. 가능한가? 너무 부럽다. 1989년에는 이게 보통이라 생각이 되었어요. 이제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해외에도 그런가 보네. 친구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무지개다리 건너셨구나 말했다가 욕먹었대. 정말 좋은 뜻인 줄 알았다. 하늘나라도 잘 가셨다는 뜻으로 알고. 무지개다리 건너셨다는 거는 이제 보통 강아지들한테 많이 하죠. 뭐 이거는 사과하면 뭐 사과할 만한데 나쁜 뜻은 아니니까. 아무렇지 않은 척. 되게 급한데? 아무렇지 않은데? 서울대 클라스 외모, 가슴, 키, 알파노. 2D를 사랑하면 모든 게 해결되는데 왜 떡밥이 돌지? 위상 수학의 관점에서 버투브나 아이돌이나 2D 캐릭터나 아무런 차이가 없대. 진지. 네 화이팅. 2000년 전 나폴리 피자의 파인애플이 현신들 부정. 너희가 부정해도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그럼 파인애플 피자는 2000년 전에도 있었단 얘기야? 근본이란 얘기야? 안돼 그럴 수 없어. 파인애플 피자가 없는 멀티버스로 가고 싶다. 한때 많은 사람들을 울리게 했던 강제 고백 전송 앱. 아 전화번호 궁합 해서 보고 싶다 하면 이게 그냥 넘어가가지고? 어깨 변명 뭐라해 뭐갔네? 걔 좋아하는 애인데 우라질 왠지 불길했어. 이게 미쳤나 2012년. 미치겄네 야발. 너네 이딴 어플 만들지마. 개빡치네. 개년이 돌았나. 이게 뭐냐. 쪽팔해서 어깨 다녀. 2012년 우리 형님 누님들. 빠꾸가 없으시네. 아니 세건데 어떻게 그게 있어. 어떻게 세건데 그게 있어. ㅋ 아니 그리고 저 저렇게 쓰는 거는 009공을 인가 봐 우리나라만 저러는 게 아니네. 너무 웃긴다. 소개팅 레전드. 언제 시간 편해요? 혹시 오늘 저녁도 괜찮으세요? 9시 8시 쯤이요. 네 좋죠. 동작구 지면 석촌 호수까지 거리 있으니까 괜찮은.. 괜찮나요? 1시간 어딜 가도 걸리는 걸요? 서울에서는. 어 좋으신 분인 것 같은데 아무래도 저와는 코드가 조금 다른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아무 대화도 안 했는데요 뭘 잘못한 거지? 이거 뭘까요? 아 다른 소개팅이 잡힌 거야 그러니까 소개팅 잡아놓고 다른 것도 물색하다가 어 이 남자가 좀 더 괜찮아 보이는데 님 죄송해요 하고 가는 거야? 그거 말고는 답이 없긴 하다 야 아빠 여기서 누가 제일 이뻐? 요즘 패런팅 많이 힘드네요 검은 머리 가운데는 어때? 얘가 가운데야? 귀신 같아 얘가 어딜 봐서 귀신 같다는 거야? 솔직히 다 똑같이 생겼는데 내 말이 똑같이 생겼는데 컬러 팔레트는 바꾼 거 아님? 라고 할 뻔 막 구입한 단백질 2kg 딸내미 모래 장난으로 사용이 되었대요 저 귀한 걸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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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가 아프네 미시오라고 되어있는데 당겨 준넷국에 푸시라고 되어있는데 저럴 때가 있어 생각을 안 한달까? 고대 로마의 풍페이 유적의 낙서를 위프 유어 걸스 마이 삐 삐 삐 하스 깊은 유 업 나우 이스 페네트레이트 맨스미 아 아 굿바이 원더러스 페미니티 풍페이 대단하네요 뭐야 이거 이거 아니 GTA 온라인이야? GTA 온라인이냐고 없어지네 여기 어디야? 소화제를 이렇게 팔어? 소화제 아 여기가 소화제구나 여기는 피로회복제 눈에 팍팍 들어오긴 해 아 FPS 특이래 하하하하 맞어 맞어 아 뭔가 있네 맞아 다리 껴가 다리 끼잖아 다리 없어지잖아 하하하하 맞어 맞어 하하하하 아 맞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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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잘하네 woman right got invented in 옛날에 없었다 woman right가 그래서 반신이 여성 인권은 only left 그러니까 right가 그 뜻이 아닌데요 그 뜻이다 아 이거 봤어 미국의 청소부가 그 냉장고 그냥 전원을 꺼버렸대 자꾸 알람 울려가지고 시끄러워서 꺼버렸는데 거기에 이제 냉동되어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연구 샘플들이 다 날아간 거야 20년 동안 한 게 상상이 안 가네요 실수로 그런 건 알겠는데 진짜 어마어마한 실수를 저질러가지고 그죠? 미국 대학 수준부소 한국 대학은 대학원생이 청소까지 담당해서 이런 일 절대 없다 하하하하 오 그렇구나 하하하 그니까 아니 그러면 대학원생한테 청소를 시키는 게 맞는 거 아니야? 우리나라 수준 따라오기 한참 멀었다 그죠? 대학원생이 청소도 하면 저런 일 없는데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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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자자 역시 K 대학생이다 필터 대참사래요 저 연기때문에 저 얼굴이 저러는 거에요 하하하하 If you tap on the grass you'll be shot in the ass 오우 Tap on the grass shot in the ass grass ass 유리 만지지 말라는 거예요? Yeah I play Genshin Impact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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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행기 탈 때 갠신 임팩트 플레이하면 유심히 봐야겠네 같이 타기 싫으니까 하하하하 오늘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바 하하하하